찍힐게요. 옆에 봐봐요. 하나, 둘. 왜 이렇게 재밌지? 나도 찍어줄게, 찬우야. 역시 형은 이런 모습이 멋있네. 이런 게 예술이야. 너가 예술을 알아? 왜 웃어? 형이랑 있으니까 즐겁구나. 즐겁.. 멋있네요. 아직 안 나왔잖아. 아직 하얀.. 새하얀는데 무슨.. 이게 비주얼 멤버죠. 우리가 여기 왜 왔을까? 촬영하다가 우연히 둘만 만났잖아요. 소소하고 좋죠. 우와, 좀 펑트 같다. 형이 만내잖아요, 만내. 만내가 맏형인데 막내 같은 그런.. 그럼 너는 뭐야? 저는 막내 온탑 그냥. 아.. 요즘에 막내 온탑은 아닌 것 같은데, 그렇죠? 위에 있지? 네, 요즘에는 굉장히 예의 바르죠. 얼마나 의젓해졌어. 예전처럼 형들한테 빽빽 소리 안 지르고. 이제 막내 온탑은 넘겨주려고요, 이제. 주네한테. 주네한테? 주네는 좀 더 성장을 해야 될 것 같고. 찬우가 막내여서 좋은 점. 어떻게 보면 좀 안스러운 건데, 눈치를 많이 보지. 아, 그렇죠. 형들이 혹시나 힘들 때나, 기분이 안 좋을 때나 이런 거 빨리 파악해서 잘 맞춰주고. 그런 모습이 참.. 고마워. 나도 그게 재밌어요. 그래? 너의 성격과 참 맞아떨어진 거야. 앞으로 잘하겠습니다, 제가. 잘해라. 저는 진한이 형이 맏형이라서 좋은 건 좀 유우해요. 사람이? 약간.. 뭐랄까? 공평하게 이렇게 동생들을 챙겨주는데 딱 그러다가 이제 이거 이렇게 해! 하면은 사실 오! 하고 다 집중하거든요, 형한테. 그런 걸 아주 잘하고 있어요. 고맙습니다. 무슨 개그 콘서트에 약간.. 네. 우리 그래도 예전부터 맏형, 맏네. 조합이 이름도 있잖아, 우리는. 맏장조. 뭐지? 장단.. 맏장? 맏장? 장단조. 장단조. 오늘 너 기분 좋구나. 우린 또 특별한 우리만의 이름도 있고. 그렇죠. 심지어 4살 차이야. 4살 차이는 중학성 안 본다. 올해는 둘의 캐미를 한 번 많이 보여줬으면 좋겠어. 이제 더 자주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. 또 팬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우리 장단조를. 응. 좋네. 이렇게 진솔하게. 뭐 마실 거 한 잔 없어도. 아 그러네.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또 터놓고 또 좋은 얘기도 많이 했잖아요. 마지막으로 형 사진 한 장만 찍고 싶어요. 각자 사진 하나 딱 찍어주고 깔끔하게 헤어지는 걸로. 괜찮죠? 깔끔하게 같이. 네. 제가 멋있게 찍어줄게요. 찍고 집에 가자. 아이코닉에게 보내는 것처럼. 오 좋아요. 하나, 둘, 셋. 형도 하나 찍어주세요. 제대로 찍어줄게요. 찍어줄게요. 하나, 둘, 셋. 좋아해. frust한 ays 한글자막 by 한효정